최근 3월 5일에 1년 만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니가타 지역과의 연쇄 도미노 강진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바누아투 근처에 타포아 뉴기니에서 화산의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1월에 일어난 통과의 해저 화산의 대규모 분화 때에는 폭발 충격파에 의한 해일이 일본에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일은 일본에 오지 않았습니다. 1월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일주일 후인 1월 22일 일본 규시에 휴가나다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번에 3월 8일에는 바누아투 그리고 통과와 가까운 파푸아 뉴기니에서 화산의 대폭발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월 15일과 22일의 통과 화산 폭발과 일본 규슈 휴가나다역의 규모 6.6항진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는 규시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규슈라고 생각하냐면 1월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규슈 휴가나다역을 강타하였다고 생각되기 1월 달의 통과에서부터 일본 규슈 휴가나다역까지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1월 달에 만들어진 통과와 일본 규슈의 해저 터널을 통하여 이번에도 파푸아 뉴기니에서 일본 규슈로 바로 충격파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다른 지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일본 규슈 북쪽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북쪽에서 큰 지진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규슈의 아소산의 경계레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규슈 구마모토 지역과 휴가나다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 오늘 3월 9일 새벽에 규슈 구마모토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남과 북의 균형을 잡는 강진입니다. 남쪽의 파푸아 뉴기니에서 어제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1월 달 통과와 규슈 강진의 해저 터널을 통한 충격파가 3월 9일에 도착하여 규슈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한 후에 북쪽의 후카이도 가미카와 지방 중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다시 남쪽의 이즈 제도의 화산섬으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푸아 뉴기니의 해저 화산 대폭발의 충격파가 규슈와 마리아나에구와 오가사와라 제도 이즈 제도를 거쳐서 일본의 규슈와 관동 지역 두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규슈와 이즈 제도 그리고 후카이도 가미카와 지역에 오늘 지진이 발생하면서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 중인데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인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규슈와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후카이도의 삼각형은 대지진 발생 시에 자주 보여줬던 지진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 중에서 과거의 대지진은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30일 일본 두켜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규모가 워낙 커서 사이타마 연의 코노스시와 미나미 사이타마 군의 미야시로정에서도 진도 오약을 감지했습니다. 일본 지진 관측 이래 처음으로 모든 도도 부연의 진도 1 이상을 감지한 지진이었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도카이 대지진의 지진대에도 큰 영향이 갔습니다. 이때에도 최근과 같은 진원의 깊이가 682km의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발 지진으로 인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P파와 S파와 흔들림이 도달한 지역이 불일치했었습니다. 최근과 매우 비슷한 패턴임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대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